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리스트러스에 이어 영국 총리로 인도계 류시순학이 확정됐습니다. 영국 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총리다. 젊은 총리다. 모다 떠드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영국은 이미 백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해 외국계열이 많습니다. 별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류시순학이 됐던 그 할아버지가 총리가 됐던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난장이 가운데 장군을 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류시순학은 은행 경험이 많고 해지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영국 보수장은 글렀습니다. 다른 서구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깊은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가 새 시대를 약속한지 불과 45일 만에 사임했지만 그녀의 몰락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몇 주 전 조지 갤러웨이는 트러스가 병에 든 다진 고기만큼 두껍다고 말했고 역사가 도미니크 샌드브룩은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상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트러스의 내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보수당 의원 차스 워커는 그들을 두고 재능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식화르텅 역시 트러스만큼 무능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구제불능의 난장판입니다. 유능한 지도부는 없고 다음 총선에서는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이 꼴이 된 것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경제 변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경제 변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국제 경제 질사가 국민국가, 산업생산, 화석연료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같은 경제 전환은 글로벌 엘리트 의제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엘리트 계층은 새로운 경제,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에는 글로벌 이즘, 재앙적인 기후변화 의제, 정체성 정치, 미투 페미니즘, 모든 형태의 PC,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젠더 유동성과 트랜스젠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런 뒤틀린 이데올로기는 오래된 민족국가 기반 엘리트가 고수하는 가치관과는 극명한 대조로 이릅니다. 민족주의, 애국심, 전통적 가치, 개인의 권리, 법치주의, 기독교, 노동윤리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19세기의 브루즈와 가치라고 불렸던 것은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와 그 통치자들이 기존 경제 취지와 그 지도자들을 점진적으로 밀어내면서 이러한 상반된 이데올로기는 점점 더 강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갈등을 일부 역사가들은 문화전쟁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충돌은 여전히 모든 서구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제와 이념적 신념이 혁명적 변화를 겪었던 것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도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양당 정치체제를 갖춘 서구국가에서 한때 산업, 노동계급과 중산계급 이익을 대표했던 좌파 사회민주당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화된 엘리트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노동동과 클린턴의 민주당은 종종 갈등을 수반하는 이러한 변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영국은 글로벌 엘리트가 추구하는 경제 변혁과 여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극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국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나가 소위 더티밤,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폭탄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러시아 화생방군사령관 이고르 킬릴로프 총장이 대비태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나가 더티밤을 사용한 뒤 러시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야기시키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킬릴로프 장군은 더티밤이 방사능 동위원소와 폭발물이 담긴 용기라면서 일단 장약이 폭발하면 방사능 물질이 충격파로 인해 넓은 지역에 확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기시오이그 국방부장은 미국의 어스틴, 영국의 월러스, 프랑스의 세바스티안, 터키의 아카르 등과 통화하고 우크라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평영했습니다. 미국의 원전산업도 러시아가 없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료는 사실상 러시아만이 지원 가능한 원료에 의존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라늄을 공급해야만 신형의 소형 모듈러 원자료를 갖춘 차세대 원전을 가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형 원자료는 기존의 것보다 3배 더 효율적이고 연료를 덜 소모해 탄소 배출 제로라는 의지에 중요합니다. 소형 모듈러 원자료는 기존 원전의 5% 농축 우라늄에 비해 20%로 훨씬 고농축인 고분석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라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로사톰의 자유사 테넥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의 주요 부분인 이 회사는 서방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첨단 원자료 개발에 대한 국가계약을 체결한 미국계업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는 러시아 우라늄 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정부는 이런 유형의 우라늄 생산 라이센스를 보유한 러시아 이외의 회사 센트루스와 생산시설 건설비용 분담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은 올해 말에서 2023년으로 연기됐고 양산까지는 최소한 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란 가스 엔지니어링 개발의 CEO 레자 누샤디는 러시아의 40대의 자국산 가스터빈 판매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샤디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가스 산업에 필요한 장비의 85%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누샤디는 언제 거래가 성사됐고 가스터빈이 언제 러시아에 도착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이같은 산업관계 발전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정책이 러시아와 서방장비 공급업체 간의 커넥션을 강타하면서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럼은 터빈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노르스트림 1 파이플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여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장비의 유지보수와 예비 부품 배송을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회사 지멘스가 처음에 러시아에 공급한 터빈 중 하나는 캐나다의 제재로 인해 한동안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란이 독일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란이 지난주를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가스프럼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합의에 LNG터미널과 가스파이플라인 건설을 포함한 석유, 가스인프라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계약규모는 400억 달러입니다. 또 카잼 잘랄리 주 러시아 이란 대사는 이란이 러시아 곡물 수입을 늘리고 이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이란이 러시아 곡물 수입 2위였지만 내년에는 1위가 될 것이라고 Made in Russia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